서울의 예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건 서울시장입니다. 오는 9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 전체가 디지털 예술무대로 바뀌게 됩니다. 백남준시 같은 세계적인 영상 미술가들이 서울의 유서 깊은 고궁에서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거리거리의 대형 전광판 속에서 아름다운 국제영상예술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축제를 통해서 첨단과학과 예술과 멀티미디어 산업이 만나는 경이로운 디지털의 세상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산업과 멀티미디어 예술의 중심지로 발도둠해 가고 있는 우리 서울에 오셔서 미디어시티 서울 비엔날레를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서울로 초대합니다. 세천년 세천년 디지털 시대가 열립니다. 디지털 문화의 중심지로 비디오 예술의 도시로 새롭게 탄생하는 서울이 세계와 미래를 향해 특별한 예술적 감동을 펼쳐 보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무한 감동 미디어 테크놀로지 세천년 문화의 중심지 미디어 시티로 발전하는 서울 600여 년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채 세계로 나가는 네트워크의 중심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미디어 축제 예술과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는 토탈 문화 커뮤니케이션 경희궁 근린공원 서울시내 전광판 서울 지하철 13개 역사에서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60여일간 펼쳐지는 국제미디어 페스티벌 미디어 시티 서울 이천 세천년 첫 가을에 열리는 국제미디어 축제 그 첫 만남에 세계인이 주목합니다. 미디어 미술 전시 색다른 시도와 다양한 실험 정신의 각종 전시 행사들 세계 유명 아티스트 45인이 참여하는 미디어 미술 전시 전시의 테마인 이스케이프처럼 과학과 예술관의 실험 현장을 폭넓게 수용하는 동시에 전자 장비를 수단으로 재현한 전자적 풍경 나가 기존의 틀에서 탈툴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다위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예술, 과학, 산업 등 서로 다른 기술 혁명을 예술이란 측면에서 조명한 이번 전시는 미디어 아트의 현 시점을 파악하고 그 미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심의 풍경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상업적인 미디어, 상업광고용 전광판이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담은 예술적 전광판 CT 비전으로 재창조됩니다. 예술가, 건축가, 영화감독 등이 참여할 CT 비전은 새로운 형태의 전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그리고 도심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아트가 전시장을 벗어나 시민의 생활 속으로 찾아갑니다. 미디어 아트가 전시장을 벗어나 시민의 생활 속으로 찾아갑니다. 폐쇄적인 지하의 공간을 관객 앞에 활짝 열린 문화의 공간 도심의 일상과 예술이 지하철이란 공간에서 만나 대중적 공공예술로 승화됩니다 어린이를 위해 꾸며진 디지털 세상, 디지털 앨리스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놀이 환경에서 만지기, 느끼기, 하나두 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문화를 즐기면서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디지털 감성 터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는 영화를 비롯해 광고, 방송, 뮤직비디오,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 총체적인 미디어 산업의 현장을 사이버 캐릭터 스튜디오, 가상현실 영상관 등 각종 시련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 기회를 마련합니다 미디어 시티 서울 이천에는 개막제를 비롯해 축하 행사와 각종 학술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디지털과 미래의 도시, 문화, 그리고 새 천년의 삶과 예술 등에 대해 세계 석학들이 강연하는 미디어 시티 서울 포럼 만나고 싶었던 세계 유명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 국제 큐레이터들의 토론 마당, 국제 큐레이터 워크숍 미디어 산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 기술과 발전상에 대한 미디어 산업 심포지엄 등 폭넓고 깊이 있는 지적 체험의 시간을 마련합니다 수려한 풍경을 자랑하는 전통의 도시 서울에서 대체되는 품격 높은 미디어 축제 미디어 시티 서울 이천 새 천년의 9월과 10월 역사의 예터, 경희궁 근린 공원이 문화의 현장으로 탈바꿈해 현대인들에게 여유와 예술의 무한 자유를 전해드립니다 이제 그 놀라운 경험, 충만한 예술적 감동의 세계로 지구촌 가족을 초대합니다 형식들에게 여유가 자랑하는 전통의 이동력은